제가 디자이너로 10년 넘게 일을 해왔지만 그림은 못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채화 효과 너무 멋있잖아요. 그림을 못 그려도 포토샵으로 멋진 수채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사진, 우리 강아지 사진, 우리 부모님 사진 등 수채화 효과로 멋지게 만들어서 개인 프로필 사진, 유튜브 썸네일, 블로그 디자인, 상세 페이지 등 다양한 곳에 응용해보세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서 사용한 사진과 필요한 파일들은 모두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고요.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번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한 포토샵 버전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에서 보면 버전 25.4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메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주셔도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러면 바로 포토샵 켜고 같이 따라해볼게요.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이런 사진을 이렇게 수채화 효과 느낌을 적용하고 이번 사진은 특히 흑백이어서 칼라로 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려고 해요. 또 이렇게 종이 질감도 넣고 캘리그라피 느낌의 글자도 옆에다 같이 넣어볼게요. 제가 샘플로 넣어둔 이미지를 파일 오픈에서 샘플 이미지 열기에서 열어주시고요. 저는 미리 열어둔 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두면 나중에 여기에 적용한 것을 안에 들어가서 사진만 바꾸면 이 효과를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편해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필터, 필터 갤러리로 들어가주세요. 잠깐 지금 사진이 너무 큰데 저희가 사이즈를 한번 줄이고 갈게요. 다시 캔슬 누르고 지금 이미지가 33.3%로 열린 거예요. 원본 크기는 지금 이렇게 크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사이즈부터 줄여볼게요.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저는 가로, 세로, 가로를 천으로 맞춰서 세로는 이게 눌러져 있으면 자동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OK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 이쪽으로 이미지가 가 있는데 이 손바닥 누르시고 이렇게 땡겨주시면 땡겨서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자 다시 필터, 필터 갤러리 들어가주시고 이쪽에 보면은 뭔가 다양한 효과들이 많은데 저희는 드라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원래 수채화 효과는 이건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이 드라이 브러쉬 눌러주시고 기본이 아마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조절을 하셔도 돼요.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기본으로 돼 있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더 수정은 안 하고 이 상태에서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필터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아래에 방금 저희가 적용한 필터 갤러리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번엔 필터, 블러, 스마트 블러를 들어가주시고 이 적용 범위를 저는 5 정도로 하니까 괜찮았는데 이것도 숫자를 높여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숫자가 높을수록 너무 무서운 느낌이 나서 이렇게 적당히 5 정도로 적게 하고 아래 것도 저는 40으로 했는데 이렇게 너무 위로 갈수록 너무 흐릿하기 때문에 저는 40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위에는 5, 아래는 40. 이 아래 것들도 직접 눌러보면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딱히 차이를 못 느끼게 했어서 그냥 기본으로 두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드라이 브러쉬 준 거에서 스마트 블러 효과를 줘가지고 이렇게 좀 뿌연 느낌이 났어요. 근데 지금 너무 뿌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바꿔줄 거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 다양하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쓸 거는 스크린 효과예요. 스크린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밝게 되게 예쁘게 변했죠. 근데 너무 밝다 싶으시면 저는 이 오퍼시티 향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밝아도 이쁘긴 하지만 한 50 정도로만 간단하게 줘보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필터, 스타일라이즈, 파인드 엣지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느낌으로 변했는데요. 이게 효과 이름 자체가 파인드 엣지스잖아요. 이런 선들을 딱 잡아준다는 건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먼저 이렇게 이런 얼굴 선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이 효과를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그 그림 느낌 나던 거에서 아예 전혀 다른 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 선 효과만 선 효과만 살짝 들어간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방금과 마찬가지로 또 이쪽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스크린이 아니라 멀티플라이를 하시면 이렇게 아까는 없었는데 이렇게 선들이 딱 강조가 돼요. 더 그림 효과 같은 느낌이 나요. 이것도 오퍼시티를 좀 줄이면 더 자연스러운데 저는 70 정도로 하고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듯한 효과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 그림이 원래 사진이 흑백이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컬러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필터에서 이 뉴럴 필터스를 들어가 주시고 이건 제가 저번에 철조망 지울 때도 한번 알려드렸던 건데 여기 컬러라이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다운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뜨거든요. 다운부터 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포토샵이 색깔을 넣어주는데 이쪽에서 여기 보시면 빨갛고 초록색이고 분홍색이고 파랗고 이런 게 있잖아요. 조정이 가능한데 저는 이게 포토샵이 알아서 해준 것도 딱 적당하고 예쁜 것 같아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OK 눌러주세요. 이제 이렇게 완성한 그림처럼 바꾼 이미지를 도화지 위에다가 올리고 붓으로 터치해서 그린 듯한 느낌까지 해서 완성을 해볼게요. 저희가 샘플을 보면은 이 가장자리를 지원해서 붓터치 효과를 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저는 가로, 세로, 1500으로 하고 OK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는데요. 이 위에다가 종이질감 이미지를 넣어서 더 그림처럼 만들어 볼게요. 제가 공유한 압축 파일을 풀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 샘플 이미지와 종이 질감까지만 있으실 건데 이 종이 질감을 왼쪽으로 클릭해서 그냥 쭉 당겨서 포토샵 화면으로 당겨주시고 그냥 손을 딱 놔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 컨트롤 T 눌러서 그럼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보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떠요. 시프트랑 알트키 누르면서 키워주시면 이렇게 꽉 차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V버튼 눌러서 확정을 시켜주시고 지금 이렇게 그림 위에 종이 질감 레이어가 들어오면서 덮어보였잖아요. 아래가 안 보이는데 이것도 아까 저희가 멀티플라이 한 것처럼 얘가 투명 용지에다가 겹치는 듯한 느낌을 내주거든요. 이렇게 멀티플라이를 누르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효과가 되었고요. 오퍼시티를 이 100%에서 줄여져도 괜찮아요. 저는 한 54%로 하니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종이 질감까지 들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거 보면은 샘플을 보면은 이렇게 겉에 부분이 붓으로 칠한 것처럼 되어있잖아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기존에 원본 사진 이미지 앞에 눈을 꺼주시고요. 이거 버튼 눌러서 솔리드 컬러 하시고 맨 왼쪽 끝에 흰색을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림 효과 들어간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고 아래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 마스크에서 브러쉬를 까만색으로 해놓고 딱 넣어주면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게 아닌 이렇게 붓으로 지운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잖아요. 그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마스크를 준 상태에서 컨트롤 I를 눌러주면 이렇게 까맣게 마스크 부분이 까맣게 변하면서 이번에는 이미 까맣기 때문에 저희 까만색을 칠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여기서 반대로 한번 눌러서 이렇게 흰색이 위로 올라오게 바꿔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브러쉬를 그어보면은 이제 흰색을 칠해주는 부분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저는 컨트롤 Z를 누르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만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 화면에 마우스 가져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브러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창이 바로 옆에 떠서 편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임포트 브러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 올린 파일 다운받으셨으면 그 안에 이렇게 브러쉬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해서 이 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맨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맨 앞에 거를 눌러서 켜주시면 이렇게 한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거 하나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기본 사이즈가 2500이라서 굉장히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0 정도로 뚫려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미지 있는 곳을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나타났죠. 더 찍어주고 더 찍어주고 이 위쪽의 오퍼시티를 낮추면은 이렇게 붓으로 덧칠한 듯한 느낌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덧칠한 느낌도 주고 그리고 이것만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다른 브러쉬도 선택을 해서 또 한 400 정도로 줄여주시고 이렇게 축 한번씩 눌러주고 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쪽을 옮기면 이렇게 브러쉬 각도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에 맞춰서 찍어주시고 지금 너무 연한 거 같으니까 저는 더 오퍼시티를 줘서 해볼게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게 그대로 다 나와서 또 부자연스러워졌잖아요. 이럴 때는 색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까만색이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런 디지털의 장점은 틀렸으면은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흰색이 앞에 오게 바꾸고 또 이렇게 칠해주시면 수채화 효과가 나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뭔가 어색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까만색을 앞에 오게 하고 오퍼시티를 낮춘 상태에서 조금씩 겉에를 지워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정도로 완성을 해봤고요. 이걸 한번 응용도 해볼게요. 저는 이걸 보고 생각난 게 이런 캘리그라피 수채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샘플처럼 옆에 글씨도 넣고 엽서처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좀 더 넓혀주고 이쪽에 글씨를 쓰면 되잖아요. 이때는 이미지 캔바스 사이즈 가서 아까는 그대로 사이즈를 바꿨지만 이 앵커 를 이쪽 왼쪽 가운데 하시면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높이는 상관이 없으니까 넓이만 저는 한 2200으로 해서 OK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이즈가 더 늘어났어요. 저희가 종이질감 사이즈를 기존 이미지에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뚝 끊겼거든요. 그럼 이것도 한번 사이즈를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 이 종이질감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화면도 조금 가운데로 다시 바꿔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얘를 이 종이질감 이미지를 더 키워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을 축소해서 보면 얘를 그냥 딱 90도만 돌리면 얼추 사이즈가 맞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땐 코너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바뀌어요. 얘를 한번 쫙 해주는데 시프트를 누르면 딱 각도별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옆에 90도라고 뜬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손을 놓고 또 시프트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딱 그 위치에서만 움직여요. 그 위치에서만 옆으로 가고 만약에 시프트를 안 눌렀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프트를 누르면 위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고 V 눌러서 확정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이 질감이 다 찼고 이 사진도 너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Move 틀을 눌러서 아래 이미지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쪽에다 지금 글씨만 쓰면 되는데요. T를 눌러서 글씨를 써주시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 바로 아래 뜨는 데서 폰트를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바꿔주셔도 되고 이 위쪽에서도 바꿔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볼게요. 저는 샘플 사진처럼 이 상상토끼 정목 앨리스를 했는데요. 컨트롤 T 눌러서 또 시프트 누르면서 정 사이즈로 크기도 바꿔주고 엔터 눌러줄게요. 위치도 바꿔주고 제가 쓴 이 폰트는 예전에 선불박 펀딩으로 샀던 유료 폰트인데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이 강의를 따라하기 위해서 유료 폰트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료 폰트인데 이런 캘리그라피 느낌이 나는 폰트를 다운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눈누라고 쳐서 들어가시면 이 홈페이지가 무료 폰트들을 다 모아서 올려둔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서 모든 폰트로 들어가시고 이쪽에 폰트 형태를 캘리 폰트 아니면 손글씨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인쇄로 할 거다 웹사이트에 쓸 거다 영상에 쓸 거다 로고에 쓸 거다 폰트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허용되는 범위가 다 달라요. 이왕이면 다 클릭을 해서 이 벤 아래는 솔직히 푸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위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다 클릭을 해서 좀 안전한 폰트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렇게 검색된 폰트 중에서 보면서 예쁘다 싶은 거를 찾아보세요. 저는 이 만세체가 이쁜 것 같아서 얘를 한번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글씨 윗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 뜨거든요. 얘를 눌러서 사이트를 들어가시는데 동영상 볼 수 없다고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마우스 위를 내려줄게요. 좀 당황하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맨 아래 보시면 폰트 내려받기라고 있거든요. 폰트 내려받기를 누르시고 다운이 다운이면 안 되냐 저는 뭐 안전하지 않다고 차단이 됐는데 잠깐만요 계속 혹시 저처럼 크롬 써서 안전하지 않다고 차단이 되면은 계속 누르면 다운이 되네요. 이렇게 다운된 폰트를 이렇게 압축 파일로 올려주셨는데 이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압축을 풀어주시고 들어가면 이거는 맥에서 쓰시는 분들은 위에 거 설치하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라서 아래 걸로 설치할게요. 여기는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번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 다음 설치 제가 폰트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아니요. 지금 재시작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되는지 한번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포토샵으로 돌아와 주시고 아 뜨네요. 독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글씨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이 시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적당하게 엔터 누르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얘가 좀 거슬리니까 좀 치워둘게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도 캘리그라피를 못 써도 포토샵을 이용해서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번 수채화 효과를 응용해서 이런 감성적인 느낌의 블로그 디자인도 만들어 보았어요. 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 디자인을 만드는 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샘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매주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블로그 디자인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유튜브 구독자도 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감사한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요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본 수채화 효과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양하게 응용해서 써보시기를 응원할게요. 제가 어릴 때는 취미로만 했던 이런 포토샵 디자인을 어쩌다 보니 직업으로까지 가지게 됐고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전공은 국문과를 나왔거든요. 좀 생뚱맞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방대 문과생이 취업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취미로 해온 디자인을 통해서 운 좋게 한번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 경력을 쌓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도 디자인으로 계속 일을 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안주하지 않고 새로 나오는 기능들을 익혀나가는 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배운 거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응용을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직을 하고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자인을 공부해 나갈 생각이고 특히 AI 때문에 이쪽 분야도 정말 빠르게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저도 계속 공부를 해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배운 것들은 또 제가 응용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주 영상을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 하나에 최대한 많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영상이 길어졌었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끝내보려고 합니다. 저번주에 걸린 감기가 아직까지 낫질 않고 있어서 제 목소리가 아마 평소와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저도 지금 녹화를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참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리제였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